너 약속 지켰더라 내가 맛있는 거 사주면 앙 거르고 꼬박꼬박 잘 먹는다고 약속했었잖아 너가 되게 잘 먹고 기분도 좋아보이고 그래서 용왕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내가 다 뿌듯해 사실 용왕님이 나한테 바로 고맙다고 선물을 해주고 싶다면서 뭘 좀 보내셨거든 근데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로 배달 주소 바꿨어 좀 있으면 올 건데 나도 정확히 뭔진 모르겠어 용왕님이 보내주신 거라 너랑 같이 먹으려고 어차피 약 많아서 나 혼자 다 못먹거든 정갈아저씨 왔나보다 어? 잠깐만 다 차려놨어 정갈아저씨 엄청 친절하셔 원래 한 10분 뒤에 올 예정이었는데 엄청 빨리 온다 그치 그리고 비장의 무기 그리고 비장의 무기 짠 이거 내가 그 인간세계 친구 있다고 했잖아 소주 좀 갖다 달라고 그랬지 원래 원래 인간세계에서는 회랑 소주를 같이 먹는다더라고 우리는 회랑 물만 먹잖아 너 너 질릴까봐 내가 특별히 신경 좀 썼지 너 술 좋아하잖아 요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것이 이거는 전용 잔이 있어 엄청 귀엽지? 이건 내꺼 그리고 이건 너꺼 이게 소주잔이래 엄청 귀여워 내가 한 잔 따라줄게 자 자 나도 한 잔 원래 사랑하는만큼 담아주는걸 안 돼? 내가 가득 담았어 맛있겠다 도다리 회랑 광어 우럭 그리고 참놈이라고 하셨거든 정갈아저씨가 알려줬어 용왕님께서 다양하게 먹고 신경 좀 써주셨나봐 역시 나 혼자 먹었으면 되게 많았을량인데 같이 먹으니까 좋아 그럼 참먹겠습니다 맨날 먹는건데 난 맛있어 맨날 먹는건데 달콤시 고소하구 고소하고 조합 매운 고소하고 소금 연어? 연어 아니 연어 맞나? 농련 뜻인가? 잘 모르겠어 쫄깃쫄깃 맛있어 쫄깃쫄깃 건배 이라고 하면 돼 이렇게 건배 건배 뭐야 업척수인데? 근데 되게 깔끔하게 떨어진다 쫄깃쫄깃 자 한잔 받아 그럼 나도 한잔 여기 있는 것도 먹어봐야지 아이고 애호흡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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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오징어 두번째 짱 건배 위하영 인간세계에서 회랑 소주랑 같이 먹는 이유를 알겠어 잘 어울리네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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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흉내내내내중 음... 칼국수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 집 맛있다 나중에 이 집에서 싸가지고 인간세계 친구한테 갖다줘야겠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약간 바삭해져가지고 이 집이 안 나지지 않나 안 나지 않나 그치 먹은 먹은 없음 이 집에서 먹는중 근데 이 집에서 먹은 거잖아요 그치 그치 베리빠 여기가 너무 많아 그치 그치 한 잔 더 할까? 인어들의 행복을 위하여 전에는 근데 이게 뭐지? 바닷속에는 없는건데 인간세계음식인가봐 이 집도 인간세계랑 소통하나? 뭐지? ione 시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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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안에서 그래서 톡톡 터진다 톡톡 터진다 톡톡 터진다 천천히 먹어 누가 앞에서 먹어 point 볼트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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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잔이 비었지 그럼 채워줘야지 소주 잘 마시네 술꾼이야 술꾼 거의 다 마셨어 한국 코스 클럽 했네 시원한 고소 시원한게 생각zung 치즈베리 이제 슬슬 배불러 조금 더 먹고 끝내야겠어 마지막 짠 마지막 짠 이맛이 중 계란 오 배불러? 그만 먹을래? 너도 배부르지? 잘 먹었다 다음은 거 좀 싸놓다가 다음에 배고플 때나 먹어 얼굴 시간이 보스럽게 됐네 K 상어 선생님이 늦게 오면 안 된다고 했거든 일찍 자야겠어 잘 있어 또 봐